안녕하십니까 한국대중음악질협회 전남본부 수석부회장 최정길입니다. 먼저 조국성 박사 TV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송인 시청자 들에게 마음속 깊이 울림과 감동을 두는 진정한 소통이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조국성 박사 TV개국을 축하하면서 마침 내일 MBC 대학 가요제 출신 박미란 가수와 작곡가이신 새벽신 가수 두 분이 조국성 박사 TV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꼭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성 박사 TV개국을 축하합니다. 정국성 박사 TV개국을 축하합니다. 정국성 박사 TV개국을 축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